안녕하세요. 황필고신부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또 잘 지내셨죠? 날씨는 계속 더운데 요새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다른 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 특히 한국에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주위 대부분 분들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면역력 약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사 공부는 계속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4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다가 아비뇽 뉴스가 일어났는지 그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2명 또 3명의 교황이 공존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게 됐는지 또 결국은 1414년에서 18년 콘스탄치 공의회를 통해서 다시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 하지만 교황권의 약화 또 역대 상당수 교황들의 부도덕함, 권력 남용, 부정부패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은 거의 손도 못 대고 대신에 공의회주의 사상이 발전하게 됐어요. 공의회주의라는 건 교황의 권력보다 공의회 그러니까 고위성직자들과 또 각계 대표들이 교회의 중요한 건들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그 모임인데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 기본 교리 중에 하나가 교황의 수위권인데 공의회주의 사상은 말하자면 공의회의 수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와 전통 모두를 거부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 분열을 해결하고 부패한 교황이 권력을 남용하는 걸 막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된 건 맞지만 결국엔 지나친 극단주의로 가게 되면서 공의회가 교황을 주력필화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피렌체 공의회 때 역시 또 공의회죠. 동방교회랑 관련된 사항들 진행하고 또 공의회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에우제니오 4세 교황이 공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고 공의회주의는 그렇게 힘을 잃게 돼요. 끝까지 교황한테 대항하는 공의회주의자들은 파문을 당하고 1512년에서 17년 5차 라티란 공의회에서는 공의회 주의를 2단으로 재차 확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아주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방금 얘기했던 콘스탄츠 공의회에 3명의 교황을 폐위시키고 교회 분열을 종식시켰던 그 공의회 때 또 다른 안건으로서 2단 사상들에 대한 단죄의 문제가 있었는데 존 위클리프라는 신학자를 2단으로 선고하고 얀 후스를 소환해서 화형 판결 내렸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슬슬 개신교 개혁 사상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마틴 루터랑 다른 개혁가들도 종교를 하나 만들려고 했다거나 교회를 분열시키려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쇄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요. 뭐 어쨌든 도대체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교회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처사를 내렸는지 그들이 믿고 있던 게 정말로 다 틀린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주장이 훗날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미리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면 지난 시간 강의 내용의 일부이거나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유의 주의가 태동했던 것도 애초에 그 목적은 교황 혹은 고위 성직자들의 도덕성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부패 이를테면 성직 매매라든지 성직을 겸임하는 거 성직과 관직을 겸임하는 교회가 제도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었지만 암암리에 성행했던 그런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든 쇄신하고자 했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접근이죠. 교회 교리의 개혁을 주장했던 이들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정말 개혁이었는지 만일 정말 개혁이라면 이전의 교리에 오류가 있었다는 뜻인데 혹시 그렇지 않다면 개혁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이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는 잉글랜드 출생이에요. 1320년경에 태어나서 1384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시기가 교회사에서는 아비뇽 유수 시절하고 겹쳐요. 그리고 위클리프 만년은 서방교회 분열 초기예요. 백년전쟁이 한창이고 위클리프가 사망하기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평생을 교황청이 암울한 시기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던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불안정한 시대만을 산 거예요. 우리가 위클리프나 호스 또 나중에 다른 개혁가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겠지만 먼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냐라는 거죠. 멀쩡한 세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 문제없는 시대에 교황이 부패하고 그런 개혁가들이 등장한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잉글랜드 사람이었고 위클리프 온티라는 곳의 요크셔 마을 출신이에요. 당시 에드워드 3세 왕의 둘째 아들 콘트의 존 랭캐스터 공장령에 속해 있는 지역에 있었어요. 옥스퍼드의 송부도 하고 이후로 오랜 시간 활동도 거기서 합니다. 아주 박식하고 날카로운 논리를 펴는 걸로 유명했다고 해요. 이후에는 왕실 외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클리프가 활동했던 시기만 해도 백년전쟁 중이니까 아직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완전히 분리된 국가로서의 개념이 뚜렷하게 잡히기 전이죠. 잉글랜드에서도 엘리트들이나 궁정에서 쓰는 공식 언어는 노르만들이 쓰는 프랑스어였어요. 정보강 윌리엄 이후로 그렇게 된 게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1462년에 위클리프가 아직 옥스퍼드 학생이었을 때지만 드디어 영어가 잉글랜드 궁정의 공식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죽고 얼마 안 있어서는 초등교육기관 주요 언어로도 영어를 쓰기 시작해요. 옥스퍼드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여전히 무슨 언어를 쓰고 있었을까요? 라틴어죠. 교육을 위한 언어 또 교회 전례를 위한 공식 언어는 항상 라틴어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아비뇽 유수 때이고 교황청이 아비뇽에 묶여 있으면서 프랑스 왕의 영향력을 심하게 받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프랑스랑 전쟁 중인데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교황청이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프랑스 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잉글랜드는 교황청에 불만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또 교황에 대한 혹은 기존 교류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주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의 권력자들은 위클리프를 옹호해 주는 경향이 생겨요. 토지 소유권이나 등등을 포함해서 교회를 압박하면 할수록 귀족들 자기들한테는 어떻게든 결국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위클리프를 지켜줬던 게 위클리프 사상이 마음에 들어서도 그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계산이 있었던 것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주장이 뭐냐?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통치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통해 묘사가 될 수 있다.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닌 섬기는 것이다. 어떤 지배권력도 이와 같은 진정한 통치라는 것을 벗어날 시 월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회에서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그런 행위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당시 교황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죠.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위클리프의 주장이 잉글랜드 귀족 권력층에서는 아주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상 교회랑 세금 문제로 마찰이 있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클리프는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 권력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쓴소리를 퍼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점점 위클리프를 싫어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위클리프는 또 점점 더 급진적으로 되어갑니다. 더 과격하게 엘리트들을 쪼아대는 거예요. 위클리프가 평생 동안 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그러니까 교황권의 분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진정한 교회란 그렇다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의 결론은 이런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황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위계제도 정점의 교황이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백성들, 구원을 약속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 가르침에서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그럼 과연 누가 구원을 약속받았는가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게 교황은 아니다라는 게 위클리프의 주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교회의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위클리프는 바로 성경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바로 하느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과거의 이단 사상들, 이를테면 영지주의나 만의교 같은 종교들 통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이 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위클리프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역시 구원을 받은 하느님 백성이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 신자들이 역시 성경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가 있어야겠죠. 전부 라틴으로 쓰여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고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 그러니까 불가타 성경을 잉글랜드 대중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자국어 번역 작업을 위클리프가 최초로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위클리프만 이 작업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위클리프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이 번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성경 번역 작업은 교회에서는 금지하고 있던 사항이에요. 우선은 완벽한 번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느님 말씀이 왜곡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만 해도 성경을 가까이 두고 꾸준히 읽는 영성이 없었어요. 말씀은 선포가 되는 것이지 대중이 쉽게 읽고 나눔하고 그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잘하면 봐줄 수 있는 정도인데 위클리프 주장들 중에 가장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건 바로 성체성사와 그리스도의 현존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실 가톨릭 교리에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교리이죠. 성체성사, 성변화 그리고 거기에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 1215년 4차 라테란 공유회사도 이 성변화에 대한 교리를 아주 명백하게 선포를 이미 하고 있어요. transubstantiation 영어로 transubstantiation trans는 변화, substance는 실체 transubstantiation은 실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형상은 그대로이지만 그 실체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한다라는 교리이죠. 여기에 위클리프는 뭐라고 했느냐 성체는 빵이 성체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면서 성체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톨릭 교리는 사제의 손을 통해 성령께서 빵을 성체로 변화시키면 그건 이제 빵이 아니라 물론 모양도 같고 맛도 같지만 그 실체는 성체가 된다는 것인데 위클리프의 주장은 성체가 맞는데 동시에 빵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신 것처럼 빵도 여전히 빵이면서 성체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에 그냥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도 생각되실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위클리프는 이 가톨릭 교리를 물론 본인은 개혁이라고 믿었겠지만 그 위클리프 당시까지 1400년을 믿어온 교회의 교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애써 설명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실학적인 마찰도 문제가 됐지만 귀족들도 상당수가 위클리프를 더 이상은 지지하지를 않아요. 그중에는 랭케스트 공자 곤트의 존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황 그리고리오 11세가 그리고리오 11세는 아비뇽 뉴스의 마지막 교황이죠. 이 그리고리오 11세가 측서를 보내서 위클리프를 2단으로 선고를 내려요. 잉글랜드 왕이랑 옥스퍼드, 켄터빌의 주교, 런던 주교한테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가 감옥에 잠깐 갇히기도 하는데 그렇게 오래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위클리프를 지지하는 세력에 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1481년 러터워스라는 곳의 한 본당으로 보내져서 말년을 보내도록 합니다. 러터워스는 옥스퍼드에서 북쪽으로 한 60마일 차 타고 가면 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본당으로 보내졌다라는 게 본당에서 은퇴를 하게 됐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엄청난 처사죠. 2단으로 선고받은 인물이 어떻게 본당 발령을 받아서 말하자면 그래도 밥 먹고 살 길을 제공받은 거예요. 결국 아주 열렬하게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이 말년까지도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교회 시스템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 녹봉을 받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돈이 좀 궁해진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 본당 관리직 그보다 조금 덜한 직무랑 맞바꿔요. 거기에 조금 현금을 얹어받으면서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고만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코트니 대주교한테 소환이 돼서 법정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위클리프 주장들 중에서 10가지가 2단으로 결론이 나고 위클리프 서적들에 대해서는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위클리프 제자들이나 추종자들은 또 압박을 받게 돼요. 이 위클리프 추종자들은 롤라드라고 불려요. 롤라드. 롤라드파 혹은 그냥 위클리프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롤라드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웅얼웅얼 거린다라고 해서 롤라드라고 한대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2단을 받고 어쩌네 해도 여전히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팔았던 본당도 또 되찾아올 수 있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1384년 뇌졸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2단으로 선고가 됐다는 게 위클리프의 사상이지 위클리프 당사자가 파문을 당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죠. 2단하고 파문. 그래서 위클리프는 지지자들도 꽤 있었고 파문당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살만큼 다 살고 교회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콘스탄츠 공의회 때 가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죽은 위클리프를 2단으로 단죄했다고 했죠. 좀 이따 얘기할 얀호스는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 공의회 판결이 난 후에 위클리프 시신을 무덤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화장을 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재는 스위프트 강에다가 뿌려버립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사상의 깊은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이죠. 우리가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는다는 게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시신을 태워서 뼈가루를 흩어서 뿌려버린다는 건 너는 어차피 구원 못 받아 라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는 혹은 교회 지도자들은 위클리프를 굉장히 경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 지지자들 그러니까 롤라드 파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지지자들이 늘어나요. 위클리프가 주장했던 것들 뭐가 있었냐면 교회론, 교회가 뭐냐, 또 성경론, 사제직과 세속직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지적 성상을 공경하지 않는다. 사제 독신을 철저히 하라, 성지순례, 동료,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반대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성체론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위클리프의 사상이 기존 교회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롤라드 파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잉글랜드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위클리프 2단 선고를 취하하도록 노력도 해보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귀족들은 대부분 다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갑니다. 위클리프 사상, 이제는 롤라드주의 혹은 롤라디즘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이 나올 게 없게 됐다는 뜻일 거예요. 대신에 이후에는 오히려 하측민들 사이에서 이 롤라디즘이 확산이 많이 돼요. 아무래도 권력자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보다는 자신들이 교회에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부분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롤라디즘이 계속 또 박해를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일부는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16세기에 가서 또 부흥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잡혀서 처형도 당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 잔존 세력이 잉글랜드에 남아서 앞으로 또 일어날 개신교 개혁 운동을 더 고조시키는 일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존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얀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얀후스는 보헤미아 출신이에요.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라고 보시면 돼요. 1372년경 출생이고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학생일 때 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면벌부를 산 적이 있어요. 면벌부. 교회에 나름 큰 돈을 낸 거예요.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철학과 학과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402년 프라하의 베들레헴 체플이라는 곳에 관례직을 받고 설교자로 임명이 돼요. 베들레헴 경당. 본당으로서 신자들이 거기에 있고 또 매일 매주일 미사가 있는 성당이 아닌 그냥 예배당이에요. 철치가 아니고 체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뭐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 체플이 1491년 설립이 돼서 당시에는 자국어 그러니까 체코어로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듣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난 보헤미안 교회의 어떤 자주성 혹은 민족주의에 관련된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당시 보헤미안은 체코인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정신이 한창 막 솟아오르던 시기였어요. 독일인들에 대한 어떤 지나친 간섭 혹은 영향력에 대한 불만이 어쨌든 자국민들의 투쟁심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런 때라고요. 당시 보헤미안의 왕이 바칠라프 사세였는데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지기스문트 황제의 베들라는 형제예요. 아버지 카를 사세가 보헤미안의 왕이면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고 바칠라프 사세가 이 보헤미안의 왕직을 물려받습니다. 지기스문트랑은 형제관계이지만 이권을 두고는 뭔가 좀 편치 않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교회 분열의 시기였고 교황이 두 명일 때란 말이에요. 로마 교황이랑 아비뇽 교황 그리고 로마 교황 보니바치오 구세가 지기스문트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바칠라프는 반대쪽으로 아비뇽 교황을 교황으로 인정을 하겠죠. 그리고 바칠라프는 계속해서 또 체코인 민족주의 운동을 조장하는 편이었어요. 또 이 당시에는 프라하 대학 교수들 또 학생들이 옥스퍼드랑 교류가 활발할 때에요. 옥스퍼드 왕이 리차드 2세인데 보헤미아 공주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의 위클리프 저서들을 보헤미아의 대학 유학생들이 와서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학장인 야누스를 포함한 체코인들이 이 위클리프 사상을 상당히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 있던 독일인들은 이걸 또 거부해요. 하여간 체코랑 독일이 당시에는 뭐든 다 반대로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야누스는 위클리프의 성체론에 대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갓둘이 정통교리로서의 성변화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클리프 사상을 거부했던 독일인들은 더 이상 프라하에 못 있겠다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라이프치희로 가서 새로 그들만의 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프라하는 이제 말하자면 위클리프 사상 당시로서는 이단의 온상이 되어버린 셈이죠. 야누스는 이제 베들렘 체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공의회주의자들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설교를 합니다.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성직자들의 부패를 쇄신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을 호소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꾸려고 했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세속적인 모습도 타락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외침에 불과했다고요. 하지만 그런 후수의 행보가 프라하 교구 즈비넥 대주교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둘 사이에 불가피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한편 서방교회 분열 사태가 더 악화가 돼요. 피사공의회가 열리고 교황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요. 로마교황 아비뇽 교황 그리고 피사교황 혹은 공의회 교황 보헤미아의 바칠라프는 그중에서 피사교황을 지지하게 됩니다. 프라하 교구장 즈비넥도 처음엔 내켜하지 않다가 결국 국왕 따라서 피사교황청 쪽으로 붙어요. 그리고는 이 골칫덩어리 얀후스 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교황한테 호소를 해요. 당시 알렉산델 5세인데 피사교황 알렉산델 5세가 보헤미아 내에 위클리프 사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킵니다. 주교자부터 모든 성당 수도원까지 위클리프의 위자라도 어디서 나오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대립교황이다 가짜 교황이다 하지만 어쨌든 위클리프 사상은 교황을 전부 다 깎아내리기 때문에 어쨌든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후스가 주로 설교를 하던 곳은 성당도 아니고 수도원도 아니었죠. 베들렘 제풀은 조사 대상에 들어가질 않았다고요. 하지만 후스가 거기서 걸렸다고 해도 아마 설교를 멈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계속 열심히 교회 개혁과 성직자들의 쇄신을 주장하는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지비넥 대주교는 위클리프 서적을 전부 다 태우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후스에 대한 얘기가 로마까지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 교황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후스를 로마로 소환을 합니다. 근데 후스가 안 가요. 괜히 갖다가 먼 봉변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불순명이다 라고 해서 후스를 파문시켜요. 1411년 이요. 근데 후스는 이미 왕하고 보헤미아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고 보헤미아는 피사교황청을 정통교황청으로 인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황의 파문 따위는 그냥 가볍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즈비넥 주교는 여전히 프라하에서 후스랑 대립관계에 있죠. 후스를 잡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아예 프라하 전역에 성무금지령을 내려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부터 프라하에서 공동체 미사 하지마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미사 없는 가톨릭 신앙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주교가 어떻게 명령할 수 있냐라고도 알 수 있지만 그만큼 첫째 즈비넥 주교가 좋은 성직자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서 알지만 당시까지도 주교는 그냥 성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반 정치인이었고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였다고요. 아무튼 즈비넥 주교가 선포한 성무금지령이 후스랑 그 일당들을 압박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야 바로 너 때문에 사람들 전부 미사참여도 못하고 있잖아.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왕비 소피아가 후스의 열렬한 지지자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남편인 왕을 설득해서 피사교황 당시 요한 23세 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후스가 계속해서 설교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넣게 합니다. 후스는 어쨌거나 다 무시하고 계속 열심히 설교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찰이 계속되면 될수록 후스는 점점 더 급진적이 되어갑니다. 설교도 더 과격하게 하고 결국 새로운 교리도 만들어내고 그래요. 교황이 교황답지 않으면 순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공연이 당시 교황을 배척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성경이야말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가르쳐요. 하느님 말씀 성경의 교황조차도 순명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항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요. 이제는 공의회 주의자들보다도 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공의회 주의자들이 야 우리 그 정도는 아니야. 뭐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이때 요한 23세가 나폴리로 십자군 파병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십자군 파병을 위한 자금을 면벌부를 판매해서 충족을 해요. 젊은 시절에 후스도 면벌부를 구매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반대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교황을 공격하고 공격합니다. 이쯤 되어서는 파칠라프 왕도 이제는 후스가 거슬려요. 왕은 어쨌거나 교황의 지지가 필요한데 자꾸 얀후스 이놈의 교황을 열받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적당히 좀 하고 이제 좀 입 좀 담율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요한 23세도 이제는 참다 참다 드디어 야노스를 파문하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제서야 후스도 더 이상은 분란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해서 시골로 내려가요. 조용히 책이나 쓰고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이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위클리프도 그렇고 후스도 굉장히 순수했었다라고 봐요. 그들이 어떤 이단 종파를 따로 만들려던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랬고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옳다고 믿더라도 또 다른 분열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건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제야에 묻혀서 살고 있는데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지기스문트가 이 얀후스를 공의회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후스 주변에서 다 말리죠. 가면 죽는다고. 근데 지기스문트는 이 공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변의 안전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니 후스가 거절을 못하죠. 드디어 공의회라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학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교회를 마침내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아주 부푼 기대를 안고 콘스탄츠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던 거예요. 후스는 법정에 출소가 되고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을 전부 철회하라고 네가 한 말 다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근데 후스는 거부를 하죠. 자기가 말한 내용을 반박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후스는 힘이 없어요. 교회 권력에 의해 거의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기스문트 황제는 이 감금 조치에 대해서는 처음에 반대를 해줬어요. 사실 옳지 못한 처사인 건 맞으니까 근데 괜히 후스 편을 들어줬다가 자기도 이단으로 보일까봐 그냥 아예 손을 떼요. 그리고는 계속 공의회가 진행되는 사이에 유한 23세는 도망을 갑니다. 가면서 후스를 가둬놨던 열쇠를 지기스문트한테 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알아서 꺼내주라고. 근데 지기스문트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가둬버려요. 결국 1415년 공의회 세션에 후스가 사슬에 결박된 채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 선고를 받게 되려는 참인 거예요. 유한 23세가 잡혀서 끌려오기 바로 며칠 전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철회하라고 공의회는 설득을 해요. 근데 후스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자기가 여태 살아온 인생 또 주변 친구들 뒤따르는 이들 전부가 이단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 공의회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공의회에도 후스가 얌전히 인정하고 물러나주길 바랬을 거예요. 후스를 비난하고 일이 더 커져서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다고 그래봐야 공의회 명성과 권위에 좋을 건 없으니까 하지만 후스의 의지는 단호했고 결국 화형선고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제는 보헤미아인들이 붕괴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헤미아 사람들이 이 공의회 자체를 거부합니다. 400여 명이 넘는 귀족들이 후스 편에 서서 교황을 반대해요. 그래서 여기에 공의회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프라하 대학을 해산시키고 저항 귀족들을 잡아들이고 보헤미아 왕이 이단을 지지했다라고 선포까지 해버립니다. 얀호수는 죽었지만 후스를 지지했던 이들이 모여들어요. 일명 후스파라고 부르는데 처음엔 귀족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는 하측민들도 대거 참여를 합니다. 이 후스파 안에서도 여러 세력이 합쳐져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타보르파라는 신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사상을 믿는 농민들을 주축으로 한 일파가 있었어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전부 거부하는 야누스 살아생전에 보다 더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덜 과격한 사람들이 호래파라고 또 있었어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후스파의 교회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네 가지였어요. 첫째 말씀 선포 및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둘째 양형 영성체를 신자들에게 허용하라.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죠. 당시만 해도 양형 영성체는 사제만 할 수 있었고 신자들은 성체만 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체성열 전부 일반 신자들에게 허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성직자는 청빈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성직 매매를 금지하라. 이 무렵에 마칠라프 왕이 사망을 하고 지기스문트가 보헤미아 통치권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보헤미아인들은 지기스문트더러 후스파의 요구를 들어주자고 요청을 해요. 근데 지기스문트는 후스를 화형시켰던 콘스탄치 공의회를 이끌었던 장본인이고 교회의 일치를 위해 투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단 사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교황에게 요청을 해서 이때는 이제 세 명의 교황이 다 폐의가 되고 마르티노 오세가 유일하면서 적법한 교황이었죠. 이 마르티노 오세한테 요청을 해서 십자군을 보내서 이 후스파를 쓸어버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후스파가 십자군을 작살내버려요. 아까 언급했던 타보르파를 추측으로 해서 얀지슈카라는 인물이 통소를 잘해가지고 후스파 군데도 굉장히 잘 갖춰진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후스전쟁이죠. 후스전쟁. 후스전쟁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단순하게 종교적인 저항운동이라고만 볼 수도 없고 당시 체코인들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곳도 있으면서 농민들을 주칙으로 해서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당시 아무튼 신성루마 제국 역사에서 지금도 프라하를 가보면 보이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유럽도시들 중에 하나로서 한때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곳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경에 관련해서 이 시기에 꼭 짚고 가야 할 역사가 바로 이 후스전쟁인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섯 차례 십자군이 후스파를 상대로 패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만만하게 바뀌었지만 결국 후스파에 당해내질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바젤 공의회가 열립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죠? 장소가 계속 바뀌어서 피렌체 공의회로 묶어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장소는 바젤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후스파를 초청을 해요. 와서 대화로 좀 풀어보자고 근데 안 가죠. 괜히 갔다가 후스골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교회는 십자군을 또 보내요. 근데 또 깨져요. 후스파 군대가 대단하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교회에서도 후스파랑 협상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후스파가 요구하는 크게 네 가지 조항들 중에 양형정성체 시행을 포함한 일부를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지기스무트도 마침내 보헤미아인들한테 왕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몇 달 있다가 사망하긴 하지만 근데 모든 보헤미아인들이 다 이 협상에 만족했던 건 아니에요. 상당수가 결국엔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조직을 세웁니다. 보헤미안 형제단이라고 해요. 보헤미아에서 뿐만 아니라 근처에 모라비아라는 곳에서도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데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루터파에 합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는 합스부르크 왕가한테 박해를 당하고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18세기에 가서 모라비아 형제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도 권제하고 있고 규모가 아주 크진 않지만 모라비아 교라고 하는 개신교의 한 일파로서 그들만의 보금주의 또 경건주의를 지향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중세말 가톨릭 전통과 교리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특히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중시했고 후스는 양형영성체를 강조했다. 그러다가 교회의 이단으로 몰리게 됐다. 하지만 훗날 개신교 개혁에 큰 영향을 줬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는 게 보통의 역사 수업이겠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지난 몇 강의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아멘용 유수 교회 분열 공의회 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어쩌다 위클리프 사상이 나오게 됐고 그걸 어떻게 후스가 받아들이고 설파했는지 또 위클리프도 그렇고 후스도 권력자들과의 대립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리고 그들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발전하게 되는지 역시 저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일반적인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다소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위클리프랑 후수부터가 벌써 개신교 개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틴 루터의 개혁 100년 전이지만 루터도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그 모든 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개신교 개혁의 원인을 따져보자면 사실 십자군 흑사평부터 그리고 아벤용 유수 교회 분열 공의회 주의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걸 다 얘기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리를 건드리기 시작한 건 그러니까 교회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의 시작은 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을 수 있지만 바로 이 존 위클리프와 얀후수였더라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중세 말 교회의 위기 또 그에 대한 쇄신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도 역시 여기에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